방에서 놀고 있는 애들 데리고 와 방에서 놀고 있는 애들 데리고 와 오버야 알지 않네 눈 온다니 엄청 늦잖아 눈 온다니 엄청 빨리 왔네 안 열어줘야지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버야 엔진 왔네 빨리 들어와 눈 온다니 엄청 빨리 왔네 춥지? 아이고 안경에 김 다 사렸네 아 빨리 들어와 기다릴까요? 네 나갑니다 오버야 엔진 왔네 네 빨리 들어와 춥지? 오늘 엄청 춥던데 빨리 와 안녕 뭐야 왔네 우리 파티 준비해야 되니까 방에서 애들 입고 나와 다시 할게요 아하하하 겁나 어색해 오케이 꽁 트로 갈게요 다른 일에 타고 온 거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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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엄청 빨리 왔네 눈 온다더니 자전거 타고 왔다며 손 안 실어 자전거 타고 왔다며 손 안 실어 잠을 끼고 오지 아쿤아 우리 파티 준비해야 되니까 방에서 애들 뵙고 나와 썰매 타고 왔다며 해도 돼요 오케이 어 뭐야 엄청 빨리 왔네 빨리 들어와 썰매 타고 왔다며 손 안 실어 빨리 가서 손 녹이자 빨리 가서 손 녹이자 호나 우리 파티 준비해야 되니까 방에서 애들 데리고 나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나갑니다 어머야 벌써 왔네 빨리 들어와 춥지? 오늘 영하나 들어와 빨리 몸 녹이자 어 왔어? 우리 파티 준비해야 되니까 방에서 애들 데리고 나와 이제 왔네 잘 됐다 좀 더 와줘 잠깐 나부터 도와줘 나 혼자 해야 된단 말이야 어? 엔진 왔네 잘 됐다 저 좀 도와줄래요? 잠깐 나부터 도와줘 나 요리 혼자 해야 된단 말이야 어? 엔진 왔네 잘 됐다 저 좀 도와줄래요? 잠깐만 나부터 도와줘 나 요리 혼자 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와요 변지 왔네 잘 됐다 저 좀 도와줄래요? 야 잠깐만 나부터 도와줘 나 요리 혼자 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와요 다들 드리가 빠지면 안 되지 어? 변지 왔네 잘 됐다 저 좀 도와줄래요? 야 잠깐만 야 나부터 도와줘 나 요리 혼자 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와요 다들 드리가 빠지면 안 되지 거기에 오오 오늘 생각보다 예쁜데 생각보다 예쁘다 아 홀리데이 파티 준비하러 가자고? 아 맞아 이제 그만 보고 준비하러 가야겠다 애들 먼저 하고 있을걸? 어 좋아요 부엌에서 뭐 준비하고 있나? 여기 걸음만 좀 더 느리게 하면 되나? 오케이 어? 엔진 왔구나? 아 홀리데이 파티 준비하러 가자고? 아 맞아 어 어? 엔진 왔구나? 아 홀리데이 파티 준비하러 가자고? 어? 맞아 이제 그만 준비하러 가야겠다 애들 보고 있을걸? 어 좋아요 부엌에서 뭐 준비하고 있으려나? 아 네 알겠습니다 엔진 왔구나 아 홀리데이 파티 준비하러 가자고? 어 맞아요 애들 먼저 보고 있을걸? 어 좋아요 어 그러면 부엌에서 뭐 준비하고 있으려나? 어 엔진 왔구나 아 홀리데이 파티 준비하러 가자고? 어 맞아요 이제 그만 준비하러 가야겠다 애들 먼저 보고 있을걸? 어 좋아요 부엌에서 뭐 준비하고 있으려나? 부엌에서 뭐 준비하고 있으려나? 준비하고 있는 게 이건가요? 아 아 진짜 트리 꾸미기 힘들다 엔진 혹시 트리 예쁘게 꾸미는 법 아세요? 아 맞다 아 트리 꾸미기 진짜 힘드네 엔진 혹시 트리 예쁘게 꾸미는 법 아세요?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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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? 지금 몇시지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가자 밥 먹어야겠다 렛츠고 트리 꾸미가 되게 힘들다 혹시 엔진 어떻게 꾸미는지 좀 도와줄 수 있나요?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잠깐만 응? 근데 지금 몇시지? 어? 어 늦었네 와 트리 꾸미기 진짜 힘들다 엔진 혹시 트리 예쁘게 꾸미는 법 아세요? 와 트리 트리 와 트리 꾸미기 진짜 힘들다 엔진 혹시 예쁘게 꾸미는 법 아세요? 아 나 지금 울 땅에 있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와 트리 꾸미기 진짜 힘들다 엔진 혹시 트리 예쁘게 꾸미는 법 아세요?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케이 형님 와 같이 한번 꾸며봅시다 오케이 잠깐만 네? 어? 어 늦었다 오 늦었네 네 늦었다 오 와 트리 꾸미기 진짜 힘들다 와 엔진 혹시 예쁘게 꾸미는 법 아세요? 여러분 함께 꾸미는 법 아세요? 여러분 함께 꾸미는 법 아세요? 오케이 렛츠 가입 와우 오 양 오 양이다 양 좀 먹고 이 양 보들보들하구만 어? 근데 지금 몇시지? 어? 어 늦었다 오늘 헐 늦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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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오케이 오케이 예 너 네 아 네 네 네 네 네